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혁공개서는 중계를 의뢰받은 경우 중계대사물에 대한 확인설명은 중계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설명은 미리 해야 되고 설명서 교부는 중계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도 작성 교부하면 됩니다. 설명은 취득어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당사자니까 상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상방이죠. 그 다음에 4번 중계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고 해서 확인설명 업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중계보수 안 받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일조량 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는 게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했죠. 상태, 환지세 9가지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있는데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환경조건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염무를 수행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그 결과를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는 통보받은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래서 숫자 7일, 10일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선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매에 대해서 틀린 것 허가신청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아 지득한 토지를 유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가 선매 대상이고요.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매수청구시 매수할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기관이나 선매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관청은 선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되고요. 그러면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되죠. 15일 이내에 숫자들 기억하시고요. 선매협의 조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런 문제를 실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은밀히 보면 30일하고 1개월은 다릅니다. 1개월은 29일, 28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 30일 이내입니다. 암기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죠. 그래서 30일과 1개월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번입니다. 틀린 것. 양자간 명신탁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명신탁 전부 다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수탁자 3년 이하의 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탁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5년 이하의 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거미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실명등기 해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개혁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은 개혁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혁공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물론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하는 것, 의뢰인이 알려주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덕시부담할 조서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당의 중갱의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 확인설명서에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X 또는이 아니고 밑입니다. 밑. 답이 4번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밑이고요.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해서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거래 예정금액으로 중개보수받는 게 아니죠.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받죠.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혁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서식에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서명 밑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범죄에서 틀린 것인데 매장.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매장 신고 개입묘지 개인자연장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입니다. 자 미리 신고하는 게 화장, 개장, 가족, 문중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개장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에 가족,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 안의 분묘기 및 그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합장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고요.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이 되고요. 개인 가족자연장지를 조선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했는데 가족,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그래서 비업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종중, 문중자연장지 미리 신고고요. 법인자연장지 미리 허가. 가족, 종중묘지도 미리 허갑니다. 틀린 것은 1개, 비업 1개만 틀렸네요. 가족,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사후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개인자연장지, 개인 묘지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개혁공개사 갑의 보존은 을의 과실로 을의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은 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존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의 전에 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업무상,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3번은 모든 행위의 액서입니다. 업무상 중개 행위만 손해 직원에 대해서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갑의 사장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직원은 책임이 없다 했는데 직원 잘못으로 보조원, 을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잘못한 을, 보조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5번 사장 책임이 인정되어 을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 사장 개혁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고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 개혁공개사는 다시 을, 보조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본다입니다. 원본을 제출 전부 해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원본 제출하는 것 휴업신고하는 것 등록증 원본 폐업신고도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 등록할 때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인장을 찍어야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원본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신고하는 경우 간할구역 밖으로 가는 경우 간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제교부 예외적으로 기지상을 변경하려면 등록증 원본은 반납해야 되겠죠. 거래정부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이 있으면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4번입니다. 4번 원본 X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이전신고 제출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 안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4번입니다. 원본 제출하는 건 5개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역 리언 디겟 리얼 치옷 5개가 되겠습니다. 원본 제출하는 거 좀 어렵죠.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벌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지득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시 재산상 이득을 지득할 목적이었다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3번 4번이 재산상 이득을 지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을 지득할 목적이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5%가 아니라 10% 100분의 10 이하의 가태료로 이것도 2023년에 올해 개정됐습니다. 거래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10% 이하 100분의 10 이하의 가태료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재산상 이득을 지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서울인 경우 환산보정금이 9억 이하이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없죠. 9억 초과하면 없고 9억 이하면 있습니다. 9억이면. 9억이면 우선면제 있고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부산광역시 과미력재권역 6억 9천만 원 이하이면 우선면제권이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환산보정금이 5억 4천만 원인 경우 우선면제권이 있고요.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기타지역이니까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파주인 경우 환산보정금이 3천8백만 원인 경우에 최우선면제 받는다 했는데 3천8백이 아니라 파주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천만 원까지 최우선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주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천만 원까지만 최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서울에서 9억 부산은 6억 9천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계 권해 영덕 대계가 아니라 표준 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9억을 서울에서 9억 부산 과미력제권역 6억 9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 대학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제한다는 규정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됩니다.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됩니다. 권리금 해수기회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권해 있죠.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 9억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건 9억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월차인 전환시 산정률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 기역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되고요. 그 다음에 5%를 포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적용되지 않죠? 월차임 전환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기역, 리언,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것도 적용되지 않네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네요. 그래서 5개입니다. 법정갱신이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억 초과더라도 적용되는 건 임시표준대계권해 이것밖에 없네요. 법정갱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9억 초과하면 민법, 임대차, 민법에도 법정갱신이 있죠? 민법, 임대차, 법정갱신이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법정갱신도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고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표준대계권해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다음은 39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최점의 가격,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점의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미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항고인은 보종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육아정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서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율은 12%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소유권 지점등기 촉탁한때 권리를 지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검반언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좀 어렵죠. 경매 민사집행법이 350문제인데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매수신청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매수신청대리 휴업, 폐업을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는데 또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써붙일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업, 폐업 신고 자격추소, 자익정지, 등록추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 통제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대해서 협회를 감독한다 했는데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암기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